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밑반찬 부심이 오지는 어떤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친구의 오지는 팩폭에 부들부들 떠는 무수리 아짐에 원제, 식구들이 밑반찬만으로는 밥을 못 먹는다 했더니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무수리야? 이러네요. 친구를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됐는데 아직도 분이 너무 안 풀리고 마음이 상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려봅니다. 친구가 저한테 너 무수리다 이랬는데 그것도 제가 제 스스로 자진을 해가지고 무수리 짓거리를 한다 이랬는데요.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근데 그럼 뭐해? 나를 아예 대놓고 똥멍청이 취급을 했는데 해서 정말 그런건지 이거 보여줄 생각이니까 여러분 말 좀 해줘봐요. 저는 지금 현재 중등, 초등 이렇게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학부형이고 저한테 무수리다라고 욕을 한 친구는 싱크예요. 딩크 말고 싱크. 아이가 없는 외보리족 말이죠. 남편이 뭐 잘 보나봐. 정확히 얼마 버는지 몰라요. 얘가 결혼하더니 얼마 안되서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집에서 팽팽 놀더라구요. 그러다가 오늘이죠. 제가 이 친구한테 별 생각 없이 아우 오늘은 또 뭘 해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나 저녁 메뉴가 걱정이다. 뭐 대충 이런 소리를 했는데 얘가 뭐가 걱정이야. 그냥 시켜 먹던지 아니면 반찬 가게에 밑반찬 같은 거 몇 개 배달시키던가 하면 되지 그런거 아니야?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은 밑반찬 한번 해놓으면 딱 한끼만 먹고 그 다음엔 안먹는다. 그래서 내가 매번 새로운 음식을 해야돼. 그래야 우리 남편도 먹고 애들도 먹고 그런다. 한번 한건 안먹어. 이랬어요. 그리고 또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도 안먹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내가 해줘야 하고 배달음식은 남편이 질색을 한다. 그래서 매일 알바 끝나면 바로 메뉴 고민하면서 마트로 뛰는게 내 일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친구가 됐든 야 그건 니가 니 스스로 그렇게 만든거야. 가족들 버릇을 그렇게 들였으니까 그런거지. 그냥 집에 있는 밑반찬에 대강 먹기도 하고 때로는 배달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때와야 살림하는 니가 좀 편하지. 이러면서 자기는 뭐 청소도 2, 3일에 한번 하고 또 로봇 청소기가 물걸레질까지 다 되는거 돌리는게 끝이고 요리도 밑반찬 대여섯가지 미리 만들어 놓고 일주일 내내 덜어 먹는데요. 또 그마저도 하기 싫고 귀찮으면 반찬 가기는 물론이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또 대청소랑 빨래도 도우미를 불러서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 중에 서너번에 외식을 하고 주말에는 거의 배달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 살림한답시고 식구들한테 희생만 하려 하지 말고 너 취미생활이라도 해라. 책도 보고 아니면 뭘 배우든가 해라. 니가 그렇게 혼자 죽어라 노력하고 희생해봤자 그거 고마운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건 줄 안다. 내 아내 우리 엄마는 그냥 무수리인 줄 안다고 이러면서 자발적 무수리로 살지 말아라. 이러는거에요. 아니 내 남편 내 새끼들이 밑반찬만 있으면 밥을 못 먹는다. 이 말이 정말 저 스스로 무수리가 된거에요? 지는 애도 없고 전업이면서 뻑하면 배달의 외식에 그렇게 사는게 진짜 잘하는 짓이냐 이거에요. 맨날 집에서 팽팽 쳐놀면서 일도 아예 안하는게 거기다 살림도 남한테 맡기면서 이게 무슨 주부야. 어? 그냥 남편이 키우는 애완동물이잖아요. 안그래요?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꼴이 살랑살랑 애교나 부리면서 애완동물처럼 사는 주제에 그러면서 꼴에 피아노 배우고 성악 배우고 합창단 한다면서 남편 돈만 충내는 기승충 따위가 감히 누구한테 무수리라고 하는거야.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제가 일단 그지같은 백수할량 따위한테 무수리 소리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분해요. 아니 제가 정말 자발적인 무수리에요? 그게 맞냐고? 소중한 내 새끼들 불안한 바깥음식 말고 좀 더 좋은거 더 고급을 먹여보겠다는게 무수리냐구요? 사랑이지 저렇게 살림패드기 쳐놓고 지남편 뜬꼬리나 빨고 사는게 이런게 정말 저보다 더 잘하고 사는게 맞아요? 제가 진짜 똥멍청이가 맞냐구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쓰니 말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그 이전에 친구한테 힘들다고 징징대지를 말았어야지 반찬해야 된다고 징징대 쓰면서 또 뭐 고급으로 애들 키울거라는거 이건 아무데대가 안맞는 멍청한 소리가 맞죠?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일이면 징징대지를 말던가 또 징징대고 싶으면 남들이 하는 쓴소리도 수용을 하던가 하나만 하라고 왜 될까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평소 친구한테 오지게 징징대었나봐 그러니까 친구도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팩폭을 날린 느낌이랄까? 이봐 무술이라고? 그래 뭐 친구 워딩은 좀 지나친게 맞는거 같은데 솔직히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네요? 아니 밑반찬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밑반찬인데 그거를 딱 한번 먹고 다음엔 안먹는다니 와우 정말 놀랍네요 나 처음 봤어요 식당이야? 배달음식을 안먹는 것도 그래요 아니 왜? 그러면 외식도 전혀 안하겠네 그죠? 바깥음식이라고? 그래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정하는거지만 결과적으로 친구는 대접을 받는 삶을 살고 쓴이는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차리기 위해 알바 끝나면 마트로 뛰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에서 이미 결론이 난거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죠 내 댓글 저도 공감해요 엄마가 직접 음식을 해주는건 참 좋은 일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건 메인 요리가 그런거고 밑반찬조차 매일매일 새로운걸 한다고? 이건 아니죠 친구가 왜 나한테 무술이라고 했는지 다음번에 이해가 돼요 3번 쓴이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차려되는거라면 뭐 할 말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맨날 밥이랑 반찬이나 하려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나 이런 현타 오지 않나요? 또 매 끼니 새 반찬에 반찬가게 반찬은 절대로 안먹는거 고급 입맛으로 본인이 길들인거 맞잖아요 대대 쓴이 죄송합니다 쓴이가 글을 지우고 도망가면서 댓글이 다 지워져버렸어요 하지만 대대글을 보면 뭐라고 했는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 대대 2번 고급 음식은 쓴이 가족들 말고 친구가 더 자주 먹을거 같은데 3번 쓴이 대대글을 보고 웃겨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니 쓴이 본인이 궁중요리 전수잖아 최소 5성급 호텔 주방장도 아닌데 뭔 고급 음식이야 밑반찬에서 어차피 뭐 끼켜봐야 콩나물 묻힌 불고기 정도 먹일거 아니야 그럼 그게 반찬집에서 사오는거랑 뭐가 달라? 뭐가 고급 음식이야? 개콜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요? 4번 아니 쓴이 도대체 뭔 음식을 그렇게 고급지게 해먹이세요? 그래요 식단이 어떤지 한번 물어놔봅시다 맨날 궁중요리만 해먹이나 보네 꼭 말해봐요 식단 적어봐 4번 아니 그냥 친구는 쓴이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 쓴이를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열등감 오지게 터져버렸네 그리고 뭐 애완동물이 어쩌고 어째? 저런 사람요 아무도 애완동물이라고 생각 안해요 그냥 돈 많은 집 사모님 아니면 만화님이라 부르지 5번 편하게 사는게 잘하는거면 쓴이 친구가 잘하고 있는거고 열심히 사는게 잘 사는거면 쓴이가 잘하는거죠 근데 만약 누가 나한테 너는 어떻게 살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요 1초의 고민도 없이 쓴이 친구처럼 살거라고 대답할겁니다 애 셋 키우면서 알바도 하고 그도 모자라 매 끼니 반찬 다 새로 해먹이면 아등바등 살 에너지는 나한테 없거든요 저도 나름 된장 고추장 같은 장까지는 직접 만들어 먹이는 사람이지만 아이 하나 있는 전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거고 또 가능한거지 애 셋 키우면서 알바도 하고 그런데 매일 이렇게 한다고 나는 절대 주고도 못해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거고 그리고 쓴이 솔직히 직접 만들어 먹인다는 그 부심불이다가 무수리 소리 들으니까 긁혀가지고 발작버튼 눌린거 누가 모를줄 알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친구한테 애완동물이라뇨 친구 나름대로 잘 사는거고 편히 사는건 절대 나쁜일이 아닙니다 됐으니 지워졌어요 2번 그래요 쓴이는 평생 그렇게 뼈 빠지게 사세요 3번 쓴이 정신 승리하는거 너무 웃긴다 그나마 자기 편들을 주는 댓글에도 발작버튼 눌려가지고 뭐 너도 애완동물이냐고 진짜 개미 눈꽃만한 자존감에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만 오지게 센 성격이네 근데 그 자존심에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친구 앞에서 저렇게 징징됐을까 싶어 좀 안쓰럽긴 해요 근데 무슨 자기는 돈이 있어도 그렇게는 절대 사니 안사니 뭐 게으르니 애완동물이니 쓴이 그럴수록 너만 더 애잔해져요 그만하세요 4번 쓴이에게 전합니다 돈이 있고 시간 여유가 있어도 게으른 사람은 성악이고 피아노고 못 다녀요 그냥 집에 누워있지 그것 또한 쓴이 친구가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니 돈도 있다는 분이 애 셋 낳고 왜 알바를 다니고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세요? 애를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열심히 살 수 밖에 없는거죠 애완동물이요? 키우는 강아지도 간식 너무 많이 주면 사료 안 먹어요 쓴이가 남편이랑 자식이랑 애완동물 키우듯 키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분이 했던 말처럼 친구의 워딩이 센건 인정해요 근데 절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여기 배대뜰 추천수 오지게 많은거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도 좀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님같은 사람들을 보고 다들 자기합리와 정신승리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참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래요 절대 글 지우지 말고 그렇게 살면서 본인이 분명 아우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꼭 댓글들 다시 되새기며 읽어보세요 글을 안 지운다고 했나 봅니다 근데 지우고 도망갔죠 5번 쓴이 부들부들 대댓글 쓰는거 진짜 웃겨 아니 오늘도 아이들 덕분에 인간으로서 한 뼘 더 성장했다는 사람이 친구가 사는 방식은 욕하고 애완동물이니 뭐니 어쩌니 이런 말을 왜 해요? 그 참 대단한 성장을 하셨네 네네 그렇게 평생 알바 열심히 하면서 성장도 하고 그러고 사세요 6번 아니 쓴이 미친거 아니야? 온 천재 사망에다가 애완동물 드립을 치고 있네 7번 아들 셋 쓴이 미래의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큰일났다 6번 쓴이 대댓글 달아놓은 꼬라지 보니까 뭐 딱 보이네 인생에서 제일 잘한게 가족들 밥 해주는건가봐요 친구 인생이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 하고 아가리 좀 닦고 열심히 밥이나 하면서 사세요 7번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나한테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러고 살 것 같아요? 니가? 8번 친구가 애완동물이면 쓴이는 그 썰매를 끄는 개같은 삶이죠 하하하하 9번 남편 아이들이 엄마 힘든거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반찬 투장 절대 안하고 배달도 시키고 그랬겠지 이건 그냥 자발적 무소리가 맞습니다 다른 말로 종년이죠 10번 내가 삶에서 본 바 배달음식을 질색하는 남자들 죄다 백이면 백 돈이 없어가지고 배달음식에 돈 나가는걸 벌벌 떠는 남자들 뿐이었어요 예외가 없어 예외가 아니 지 남편이 못난걸 왜 엄한 친구한테 화풀이를 해? 추가 이거는 살렸습니다 요즘에 파는 기혼 여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군요 성실하게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내주는 물론이고 살림에 작은 보탬이라도 대보고자 비록 적은 돈이지만 알바까지 열심히 해가면 아등바등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정말 분노하게 되네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돈만 펑펑 쓰면 남편 피 빨아서 여유롭게 사는 삶이 정말 그렇게 좋아 보여요? 대부분은 성실히 살아야 어? 나중에 노년 됐을 때 겨우 조금 여유를 갖는거 아니었어요? 당신들 돈 많아요? 뭐 다른거 있냐고 다들 금수저 같은거 오지게 부러워하면서 허파의 바람만 들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대비 하나도 못하고 허성세월 하지 말고 하루라도 나처럼 열심히 사시라고요 나는 늙어서 찾아올 자식 하나 없는 딩크 싱크의 삶 따위 하늘에 맹세코 단 한 번도 부러워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거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며 성장하는 저 자신도 사랑하구요 돈 없다고 비웃음 당할 만큼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한 삶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저는요 저 자신의 삶에 당당하기 때문에 이 글 절대 삭제 안할겁니다 뭘 자꾸 지운대 열심히 사는 사람 비웃지 말라구요 결국 나중에 웃는 사람은 나처럼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 뿐입니다 댓글 1번 요즘 파는 기혼 여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더니 그게 진짜였군요 이랄지 야 이 멍청한 아줌마야 지금 니가 씹고자 하는 그 친구는 뭐 기혼 아니고 미혼이냐 2번 절대 안 지우겠다고 그래 뭐 얼마나 가는지 내가 한번 볼게 한두 번도 아니고 삶을 끝까지 살이라 쓰는건 뭐지 초등학교도 안 나온건가 미음 히읗이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오타가 날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이슨이가 삶을 몇 번이나 썼는데 전부 다 이게 받침이 리을 미음이잖아요 근데 히읗이 들어가더라구요 제가 여기 쓰고 싶은데 표기가 안돼요 삭삭 이렇게 쓰더라구요 항상 그래 왜 이렇게 인성과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만 애를 많이 낳는거야 아이씨 이 나라 국가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되는구만 뭐 그렇습니다 뭐 누구의 삶이 뭐 정답이다 그런건 없지만 물어보면 다 돈 많은 백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얘기해요 니 소음이 뭐냐 그러면 너는 누워있는 갑부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갑부 부자 재버리면 더 좋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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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